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하라. 요한복음 개론, 요한복음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저는 앞으로 요한복음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성경이 바로 요한복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저와 함께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과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을 읽고 해석하는 제 방식을 먼저 나누고자 합니다. 보통 요한복음을 공부하시거나 어떤 성경을 공부하시면 대부분 이렇게 공부하셨을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누구인가? 어디서 기록이 되었는가? 언제 기록이 되었는가? 또 누구에게 왜 기록되었는가? 그 대상은 누구인가? 그리고 개요 또는 내용을 정리해서 몇 장부터 몇 장까지는 어떤 내용, 주요 사상은 어떤 것들이 있다? 또 주요 내용은 어떻게 나누어진다? 또 분류된다? 이 분류에서는 또 대분류, 소분류 또는 기본 주제는 무엇인가?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배우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해설 성경이나 주석 성경 또는 성경 주석을 보시면 90% 이상이 이런 식으로 분류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성경 공부 자료도 이렇게 분류되어 있죠. 이렇게 공부하면 뭐 틀렸습니까? 여태까지 우리가 이렇게 공부했는데 뭐 문제가 있습니까? 이러한 방법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신학용어로 역사비평이라고 합니다. 이 비평이라는 것은 성경 해석의 방법론이라고 합니다. 즉 역사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 역사비평이라는 것이죠. 성경을 보니까 인류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 예수님에 대한 전기, 교회의 역사 뭐 이렇게 학자들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공부하는 방식으로 성경을 공부한 것이죠. 물론 좋은 의도로 했습니다. 그런데 부작용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대표적인 역사 기록이 삼국사기, 삼국유사, 조선왕조실록 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삼국유사에는 단군신화가 기록이 되어 있죠. 삼국유사를 공부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저자는 누구인가? 고려승녀 1연. 언제 기록이 되었는가? 충렬왕 7년, 1281년. 주요 내용은 어떻게 분류가 되는가? 고조선의 이야기와 왕들의 이야기, 또 불교 전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배웁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대화하는 방식과 너무 닮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성경은 역사가 아닙니다. 역사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지 역사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인 방법론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삼국유사에서 고조선의 단군신화가 나옵니다. 마늘과 쑥을 먹고 사람이 된 곰과 환웅이 결혼하여서 단군왕검을 낳고, 단군왕검이 평양성을 수도로 조선을 세웠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이것을 우리는 단군신화라고 합니다. 신화가 진실일까요? 아니죠. 우리는 신화를 진실로 보지 않습니다. 곰이 어떻게 사람이 됩니까? 역사에서 반복되지 않는 것은 신화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사실이 아니라 부풀려진 이야기고 상징적인 이야기죠. 이 신화를 제거하면 실제가 나타난다고 역사학자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웅이 곰족의 여인과 결혼해서 단군왕검이 태어났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박혁거세가 알에서 나왔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죠. 신화에는 비록 알에서 나왔지만 그것도 상징성이 있다. 그렇게 믿는 것이죠. 역사에는 신화가 있습니다. 과장이 있죠. 그래서 실제로 성경을 역사비평을 통해서 연구하다 보니까 이런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성경에 신화가 있다고 믿는 것이죠. 그리고 과학적이고 이성에 맞게 해석하자 이렇게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이런 자유주의의 신학자들은 없어졌습니다. 또 현재 내가 자유주의 신학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우리는 이런 자유주의 신학의 산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한다는 것입니다. 역사비평에서 파생된 것이 또 자료비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삼국유사를 기록한 승려 1연이 삼국유사를 어떻게 썼을까요? 고조선 때부터 조사해서 직접 목격한 것을 쓴 것이 아니죠. 자료를 모으고 공부해서 그것을 편집하고 썼다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성경도 이렇게 쓰여졌다라고 믿는 것이 자료비평적인 접근 방법입니다. 성경의 자료비평은 어떻게 구성이 되었냐면 어떤 부족은 하나님을 야외로 알고 있었다. 그래서 야외의 머리끌자 J문서, 엘로힘으로 알고 있던 부족의 기록을 E문서, 제사장들이 기록한 문서를 P문서, 또 신명기적인 관점으로 기록된 것이 D문서, 이런 식으로 성경을 분류해서 모세가 J문서와 E문서와 P, D문서들을 종합해서 자기가 성경을 편집을 했다. 이렇게 보는 관점입니다. 이런 문서들이 모여서 성경이 되었고 모세가 1연스님처럼 편집을 한 것이다. 그게 모세의 오경이라고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그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부정하는 분들도 있죠. 그리고 나머지 성경들은 에스라가 편집해서 오늘날의 성경이 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맞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자료비평이 왜 잘못되고 이런 오해를 갖게 되었는지 다음 기회에 더 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방법으로 지금도 기독교 TV나 인터넷 강의에서 또 신학교에서 성경을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편집되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이렇게 배웠고 대부분의 신학교수들이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도 그분들은 믿음의 양심과 신앙의 양심이 있으신지 설교 강단에서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신학은 신학이고 현실과 교회에서는 틀리다. 이렇게 말하고 무시를 합니다. 그러면 신학교 가서 왜 무엇을 공부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방법으로 성경을 공부하고 가리키고 배우는 것을 그만두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역사비평이 잘못된 방법이고 양식비평이 잘못된 방법인지 알면서 우리는 왜 이렇게 성경을 공부할까요? 이러한 방법론이 자유주의 신학을 낳은 것을 역사적으로 보았는데 왜 아직도 우리의 성경공부 교재는 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또 왜 많은 주석들이 이런 식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잘못된 방법론은 참고는 하되 과감하게 버리고 새로운 방법론 즉 신학적 비평이라는 새로운 방법으로 분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공부하고자 하는 것이죠. 이 방법론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괄적으로 성경을 보고 읽을 수 있는 방법론입니다. 저희 강의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1편과 2편을 보시면 좀 더 자세하게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그럼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가 세 가지의 큰 주제로 읽으시면 됩니다.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존재론 즉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이야기를 일괄적으로 성경은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시고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것을 우리는 읽어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방법론은 하나님의 백성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언약관계 안에서의 하나님의 백성을 읽어내시면 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언약관계 안에서 형성이 되었고 어떻게 발전되었는가? 그것을 읽으시면 되는 것이죠. 또 어떻게 교회가 형성이 되고 발전하게 되었는지 우리는 신약성경을 통해서도 읽어내면 됩니다. 세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형성이 되고 어떻게 발전이 되었는가? 이것을 읽어내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나라가 과거, 현재, 미래 어떻게 되어갈 것인가를 성경은 미래를 읽어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읽으시면 어렵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이 세 가지의 주제로 계속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꾸준하게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을 이렇게 읽고 공부할 것입니다. 요한복음이 언제 기록했는지, 누가 기록했는지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면 밝히고 그 내용을 많이 기술을 했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은 많이 나오지 않죠. 정말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우리들에게 성령님께서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연히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이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일괄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존재론에 대해서 꾸준하게 중점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과 결론은 20장 31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심을 믿게 하려 함이오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경공부 교재나 주석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이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이 이렇게 읽어라, 예수님의 존재론으로 읽어라 이렇게 콕 집어서 가이드라인을 주었는데 주석이나 성경공부 교재에는 이렇게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치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고 있는 것과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교재는 머리말, 중요시대, 논쟁의 시대, 충돌의 시대, 위기의 시대, 대화의 시대, 성취시대, 맺은 말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주석에서는 서언, 초기 봉사, 유대봉사, 갈릴리 봉사, 6월절 봉사, 예루살렘 봉사, 부활, 결말 이렇게 요한복음을 봉사 중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을 시대로 읽고 또 봉사로 읽어 내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읽으라는 대로 읽어야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교재를 통해서 보면 엉뚱한 것을 읽고 있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주신 가이드대로 우리는 읽어야 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은 철저하게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나는 I am이라고 선포하신 것이 7개가 나옵니다. 나는 생명의 떡, 세상의 빛, 양의 문, 선한 목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또 나는 길, 진리, 생명,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7번 말씀하셨습니다. 이 7가지의 나는이 왜 나올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빼고 요한복음을 읽으면 제대로 요한복음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또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기적이 나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기적,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는 기적,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기적, 5천명을 먹이시는 기적, 물 위로 걸으시는 기적,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치시는 기적,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 7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7가지의 기적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들에게 알려주려고 기록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까? 요한복음에는 어떻게 교회가 형성이 되었는지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외의 것은 저는 전부 부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어떤 시대인가 이것을 말해주려고 기록된 책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봉사하셨는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요한복음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론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읽어내야 하는 가장 큰 맥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과 방법론으로 함께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읽어나가겠습니다. 이 방법론은 칼바르트의 제자 탐 토렌스 교수의 가르침을 발전시켜서 존 메케네아 교수가 신학적 성경해석 방법론을 개발한 것입니다. 이런 신학적 방법론으로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어떻게 요한복음이 읽혀지는지 저와 함께 읽고 해석해 보겠습니다.